파워로 스타일로 새롭게 선보인 시민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4일만에 최종 2위 기록을 채웠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걸 실험하는 과정이고 넷이 모였을 때 새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파워로 스타일로 퍼포먼스는 가장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노력한 내 각자의 가정에 큰 마음이 나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저에게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지수입니다. 블랙핑크의 지난 5년간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가 곧 개봉합니다. 전 세계 극장에서 만나요. 블랙핑크의 예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블랙핑크 더 무비의 예매가 시작됩니다 큰 스크린으로 만나는 저의 멋진 무대와 간결한 퍼포먼스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모션 체어에서 저희 공연을 즐기고 싶다면 4DX로 3면 화면에 둘러싸여 생생한 무대를 느끼시려면 스크린X로 블랙핑크 더 무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블랙핑크 더 무비 disappearing 블랙핑크 더 무비 훌륭한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후 6월 5일 오후 4DX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